어후 저 완전히 인형 같습니다 인형 찍어다 호랑이 이야 소리 되게 깨끗한데? 호랑이 동네 정말 멋있습니다 호랑이 이쪽으로 오세요 자 20번 주차장 안들을 종료합니다 왜 그래요? 이야 맥주 내가 주먹었대 하나 네 하나 한 번 춘향목 일교를 지납니다 자 춘향목 일교를 지납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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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개가 비슷하게 가는 거 보이시나요? 저 뒤에 있는 산은 시루봉이라고 저 왼편에 멀리 있는 구룡산하고 닿아있는 하나의 봉우리인데 시루봉이 해발 천 부식산부터 봉우리입니다. 해발 천이 넘는 그런 봉우리인데요. 저 스카이라인 저기 있는 사실상 우리 수목원하고 상관이 없는 봉우리에요. 근데 마치 이렇게 같이 보시면 수목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지금 온통 양사방에 머루와 그리고 다래가 주렁주렁 이루어가는 앞에 보면 덩굴정원이라는 곳이에요. 덩굴정원. 덩굴정원에 보시면 지금 현재 머루가 채창급으로 즐기고 가고 있어요. 위에도 보이시죠? 여기는 머루에 약을 전혀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혈탄사가 옆에 있을 때는 다 드셔도 돼요. 머루의 맛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나는 머루 맛볼 수 있다 하는 친구. 자 머루. 머루가 되게 유명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머루는 어휴 저 프라이. 맛이 이상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왜왜. 자 머루 여기 더 있어요. 나 먹어도 돼요. 이건 나중에 뒤통이로 가리는데. 보면 지금 지나가는 길에 세진이 많이 보입니다. 겨울에 먹잇감이 많이 부족할 때 저 세진에다 사과라든가 이런 걸 걸어주면 세진이 와서 먹으면서 더운 철에 부족한 먹잇을 희생할 수 있어서 주집을 중간중간 많이 많이 만들어놨어요. 네 지금 왼쪽이 아직까지 저기 보이시죠 그죠? 우리가 키우는 먹는 배보다는 훨씬 더 작아요 그죠? 얘는 돌벳나무예요. 돌벳나무에서 여기가 전부 돌벳나무 가로수 저쪽으로 가면 중간이 다 돌벳나무 가로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지금 한창 나비하고 청띠신선나비라고 하는 나비예요. 돌벳나무에 여기는 벚꽃보다 왕벌 축제 보면 아니하시잖아요. 한 개만. 먹어봐. 뭐야? 한번. 어? 자 먼저 색깔 한번 볼까요? 야생 상태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보신 적 있나요? 자 이 열매는 여기 보면 어 여기 노린제도 있다. 여기 와서 노린지 한번 볼까요? 여기 노린제도 손을 잘못 떼이면 냄새가 팍 나시겠죠 그죠? 하지만 사실 모든 숲속에 있는 나무와 풀들은 곤충들의 집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머하게 하면 얘들은 자기 집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조심해 줘야 돼요 그죠? 가시 있네. 가시 있어? 바깥에 가시 있네. 친구들은 이 풍물에 이 풀짝 하시면 이 뒷면이 전부 가시입니다. 이 뒷면이 가시인데요. 가시가 얼만큼 아픈지 손을 한번 살짝 떼어봐. 선인장 가시가 어때요? 가시가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떼어봐. 저기 봐봐. 예쁘다. 아파. 엄청 셉니다. 작은 가시 하나도 굉장히 세서 이런 무지막지한 방어막을 자기가 어린 잎이 피워질 때부터 엄청나게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열대 수련들, 열대 지방의 수련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꽃의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우리 보통 집 주변에서는 노란색 수련를 별로 못 보시죠. 그죠? 노란색 수련, 보란색 수련, 분홍색 수련, 흰색 수련 이렇게 다양한 색 수련를 보거든요. 가족 단위로 한 판씩 좀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 마치 이런 차를 타시면 놀러가는 것 같은 기분 소풍 나온 것 같은 기분 한번 느껴보시고요. 수목원 소풍을 떠나듯이 주변에 꽃들, 사람들 인사 나누시고 멀리 풍경도 한번 보시면서 여기는 이미 해발 500대 올라갑니다. 해발 500대 산 중턱에 올라와서 주변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해발 1000m 넘는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천하의, 천혜의 그런 청정자연보호지역들에 해당이 됩니다. 주변의 풍경들도 즐기시면서 지금 이 계절에 오늘이 9월 11일, 9월 달에 피는 꽃 한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 아직 막 어린 것처럼 수목은 또 아직 어린애에 불과해요. 이제 막 아장아장 거르려고 하는 어린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형아들, 누나들 엄청 많죠. 우리 누나나 형들처럼 수목원이 튼튼해지고 커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직 이제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무도 좀 어리고 하지만 원래 수목원이라는 곳은 처음 만들어질 때보다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정말 정말 멋진 곳으로 변신을 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처럼 수목원도 나무들이 커지고 세월이 좀 더 지나서 깊이가 있어지면 정말 이름 그대로 국립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이 될 거고요. 지금은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오지에 이런 오지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수목원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또 이런 지금 만들어진 지 불과 4년밖에 안 된 곳에 우리 친구들이 찾아왔다는 게 너무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 치겠습니다. 잠시 한 번 쳐보면 위에 지금 나비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버들막편초라고 하는 우리나라 식물은 아니지만 그 위에가 있는 게 우리나라 매화입니다. 매화가 지금 피어있는데 봄이면 꽃이 지고 나서 좀 허전해서 그 아래쪽에 지금 아주 군락으로 버들막편초를 심어서 근 두 달 가까이 지금 저렇게 꽃이 개화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우리에게 즐겁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유리건물을 보시면 다들 온실이라고 상상을 하시는데 여기는 온실이 아닙니다. 온실이 아니고 들어가 보시면서 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기 알파인하우스에서부터는 하차를 해서 도보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호랑이를 만나러 가는 코스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하차하겠고요. 여기까지 저희 태워다 주실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460위 592위 130미터나 지금 올라온 거예요. 100미터 달리기 해봤죠? 100미터 달리기 까라빡하게 멀리 있어. 그죠? 그만큼 우리는 지금 높이 올라와서 여기서 여기는 지금 수목원에서 올릴 수 있는 거의 가장 높은 곳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더우니까 아래로 들어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시원해. 여기 봐봐 바람도 온다. 완전 시원하다. 지금은 사실상 기온이 벌써 30도를 온도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창문을 다 열어서 외기 온도하고 같이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지금 유리를 지금 덮는 차양방이 내려와 있네요. 여기는 지금부터 상상을 하셔야 해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 지리산 지리산보다 더 높은 곳입니다. 한라산 남한에서 제일 높은 곳은 한라산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높은 곳은 백두산 와 시원하다. 내수기운이 좀 느껴지시니까 훨씬 나으시죠? 네. 훨씬 낫네. 여기 아까 저희가 알파인하우스가 해발 592m 약 600m 지점인데요. 백두대관 수목원은 해발 460에서부터 600까지만 열려져 있어요. 그 뒤로 아까 소나무가 펼쳐져 보이는 문수산 일대가 산림청에서 보호하는 금강소나무 유전자원 보호림이라고 해서 거기 가면 100년 이상 된 금강소나무를 번호를 다 매겨서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1488번까지 1,500%의 금강소나무가 현재 지정되어서 관리받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소나무는 100년도 안 되는 소나무입니다. 가을에 피기 때문에 사실 가을 강아지풀이라고 하는 게 더 맞고요. 또 고개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애들은 약간 금빛이 나서 금강아지풀이라고 해요. 우리 강아지풀 두 개만 선생님이 시범 한번 보여줄게요. 강아지풀 두 개를 약간 대를 있도록 뽑아가지고 제일 위를 맞추어서 귀를 두 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몸통을 짠 돌려서 이 끼 쭉 한 걸로 안으로 쏙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토끼. 어? 토끼가 됐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모두 토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끼. 멀리 있는 거 구불구불 한번 해보시면 저기에 9마리의 용이 살고 있어요.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 6, 7, 8, 9마리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름이 구룡산. 9마리의 용이 산다고 하는 구룡산. 해발 1,346m의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저 산이 백두대간 마루금이에요. 저 산 위에 딱 서시면 바로 더 오른쪽으로는 태백산 보이실 거고요. 왼쪽으로는 선달산에서 소백산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두대간 수목원 있는 이곳은 소백산, 태백산 양백지간 사이에 흐르는 이곳에 펼쳐지고 있고요. 수목원 전체 면적이 5,179헥타르라고 하는데 그 면적이 저곳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백두대간 마루금을 포함해서 왼쪽으로 감아 돌면 백두대간 옥석산 마루금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제 더 넘어서 문수산을 포함을 해서 총 면적이 5,179헥타르를 아시아 최대의 전 세계 두 번째 가는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탐방하고 있는 곳은 그중에 5%만 개방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면적도 62만평이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대 면적의 수목원입니다. 자작나무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중에 가장 하얀색 수피를 가진 나무. 이 하얀색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나무가 우리한테 말을 해요. 이 자작나무는 나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추운 곳에 살고 있어. 눈이 햇볕 때문에 반사되는 열이 너무 강해서 나도 눈하고 색깔을 똑같이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살기 좋아하는 곳은 눈이 많이 오는 곳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에는 자작나무가 한 폭이도 살지 않아요. 자생하는 자작나무는. 북한에 가면 백두산 일대에는 전부 자작나무 수프예요. 추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자생식물로는 맞지만 사실 남한에 있는 자작나무는 전부 심겨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하얀색 시트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실도 잘 돼 있습니다. 빨리 찾아와? 빨리 수種아? 안하고 싶어요? 아니ssa 화장실 하지 않äter. entrevist배는 잘 João 여기 남한 날은 아 으 으 으 어 으 저 완전히 인연 같습니다 인연 으 으 야 정말 멋있습니다 호랑이 야 야 아 아 두마리 호랑이 다 만나고 계십니다. 호랑이 호랑이는 오리라고 해서 열나이 된 수카도랑이구요. 얘가 오리에요? 네. 걸어다니는 애가 열여섯달 한청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한청이구나. 야 두마리 그 저 여동생 한청이. 두마리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그래. 한청아. 안청아. 안청아. 애가 누워있는 애가. 네. 누워있는 애가. 저녁에는. 저희는 저기로 허들러고 말아줬어요. 저희는 어떻게 잘 알지않게 돼. 조금 더 조심합시다. 안녕하세요. 생물이 상큼하지 않고 사라져요. 중간으로 사라져요. 이 자리에서의 첫 날이 소중한 인물에. 혹은 사라져지 않 obey? 오히려 알지않게 되는 이 schwer. 안녕하세요. 이것을 엄청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